안녕하세요.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 전문점으로 오늘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 예쁜 애들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 페리토투, 페리토투 이거 한 개에 7,000원 합니다. 한 개에 7,000원. 페리토투 보통들 12,000원, 15,000원씩 하죠. 근데 이거 7,000원 합니다. 7,000원. 그리고 이거 리톱스. 이거는 3개에 5,000원. 3개에 5,000원. 이거 3개 사다가 심어서 늘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화재. 화재가 정말 새빨갛게 불타고 있습니다. 4개에 5,000원. 9개에 10,000원 합니다. 화재 색깔이 너무 예쁘죠? 화재. 이거는 광판대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인천, 현대다육은 무조건 해서 4개에 5,000원, 9개에 10,000원 합니다. 이거는 선인장. 미니 선인장인가봐요. 이런 것도 4개에 5,000원 합니다. 이거는 상그릴라. 상그릴라인데요. 이거 페리토투를 많이 닮았죠? 페리토투를 많이 닮았는데요. 이것도 니포트에 5,000원. 9개에 10,000원 합니다. 인천 쪽에서는 여기가 제일 싼 집이에요. 그 대신 택배는 없습니다. 택배는 못 하시고 이렇게 현장 판매만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 이런 거 꽃대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꽃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거. 아 여기. 립크닉, 립크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네이포트에 5,000원입니다. 립크릭. 이거 페덴스. 이거는 여러 개 합식시켜서 넣고 보면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도테랑인데요. 도테랑. 아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이거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미니벨. 미니벨인데요. 아 이렇게 짱짱합니다. 네이포트에 5,000원. 이거 네이포트 사서 합식시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여기 현대다육은 무조건 네이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합니다. 이런 건 두분잎 비추유리대.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자구도 나와있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미니엄자. 미니엄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울복랑. 방울복랑도 이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네이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인천쪽에서는 제일 쌀 거예요. 이거는 웅동자금인데요. 웅동자금도 있고요. 이거는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이렇게 짱짱하니 좋습니다.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짚실도 네이포트에 5,000원이요. 짚시 네이포트에 5,000원. 그리고 진주 네글리스 진주. 아우 따글 따글한 게 예쁘죠? 이것도 네이포트에 5,000원입니다. 아우 따글한 게 예쁘죠? 로우. 로우도 있고요. 이것도 예쁜 애가 있네요. 이거는 루비툰돈이라고 하는데요. 루비툰돈 루미툰돈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코끝이 새빨간 게 이거 진짜 한 네이포트 합시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네이포트에 5,000원. 아우파트에 만원합니다. 러블리 로즈 이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튼실한 게 나와있네요. 아우 이런 거 너무 예쁩니다. 러블리 로즈 아우 진짜 튼실하네요. 러블리 로즈도 네이포트에 5,000원이요. 이거 송역국 이거는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송역국 이것도 네이포트에 5,000원이요. 이거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이것도 네이포트에 5,000원 아우파트에 만원합니다. 아우 려티지아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려티지아 아우 색감 너무 예쁘죠? 이것도 네이포트에 5,000원입니다. 일반 매장에 가면 이거 한 포트에 2,000원씩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워낙 싸게 파니까 네이포트에 5,000원씩 파십니다. 이 라올도 15,000원짜리인데 8,000원씩에 세일하십니다. 8,000원 8,000원씩에 세일 이거는 페리도트 이거는 8,000원이요. 페리도트 8,000원 페리도트 8,000원하고요. 이 페리도트 페리도트가 아니라 페리도트 이거는 한 개에 3,000원합니다. 이렇게 예쁜 분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블루엘프 이거 블루엘프 16,000원합니다. 이거 한몸 분생이라고 합니다. 블루엘프 16,000원 한몸 분생이에요. 이거는 연봉 연봉 이것도 한몸 분생인데요. 너무 탐스럽죠? 연봉 한몸 분생인데 이것도 15,000원 한다고 합니다. 15,000원 음 네 이거 야곱생 야곱세인 이것도 예쁘게 물든 라이저 이것도 6,000원 합니다 이거 핑클룹이에요 이것도 한개 6,000원 레티지아도 6,000원 이런거 군생으로 된거는 이렇게 6,000원 야곱세인은 6,000원 핑클룹이 6,000원 레티지아 5,000원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마디바 마디바 이거 15,000원 합니다 마디바 15,000원 마디바 아주 싸고 좋네요 이 밥그린도 15,000원 합니다 밥그린도 15,000원 여기 핑크샴페인 핑크샴페인도 15,000원이요 원종 방울복랑금 원종 방울복랑금 이거는 8,000원 합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8,000원이요 방울복랑금 이거의 가격이 많이 내렸죠 네 여기 신디고 신디고도 4개에 5,000원 합니다 신디고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풍성하게 생기고 이거는 한 두개만 합시켜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4개에 5,000원 이 현대다육은 인천쪽에서는 아마 제일 싸게 팔거에요 이런 와서 잘 고르시면 굉장히 예쁘고 좋은 애들 많이 고르실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이거 빨간포트 일반 상점에서 파는 건데 여기는 좀 싸게 파시죠 그 대신 택배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택배는 못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현장 풍일만 하시는데요 인천에 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나오셨다가 인천 대공원에 놀러도 나오실 겸 나오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타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킴플루비 같은 것들 이렇게 이뻐요 택배를 못하시는 새 대신 너무 싸게 팔기 때문에 이런 둥근잎 비치우리대 같은 것도 요거 너무 이쁘죠 커다란게 아이솔도 있고요 여기 국민다육이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이런 몰락포도 있고요 이렇게 콩란이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합식시키면 5,000원어치만 사면 이거 밥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늘어뜨리게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인천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은 요렇게 좋은 물건을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요런 거 미니염자 같은 것도 4개에 5,000원 요런 둥근잎 비치우리대 요런 것도 4개에 5,000원 싶어고요 여러분들 한번 공원에 나오셨다가 구경삼아 서연슬 나오셨다가 오셔서 예쁜 애들 많이 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런 미니멸 같은 거 요렇게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